잘했다 됐다 이거 우승이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인데 저런 감성을 어땠어요? 어땠어요? 매주 매주 이만큼 친 노래 느낌이 이렇게 떨릴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 쭉 같이 해오는데 본 것 중에 정말 오늘 1등 할 것 같아요 오늘 1등 할 것 같아요 재현씨는 어때요? 오늘 처음 봤는데 어디 가서 버림받고 온 것 같아요 아니 저 감정이 솔직히 감성 자체가 저 나이에 저 감성이 나올 수가 없는데 그 표정 보셨어요? 그 남자 그 표정 너무 귀엽습니다 B1 A4 제가 끼면 B1 A5 그렇게 되는데 너무 귀엽고 근데 노래는 너무 성숙해요 남자답게 사는 법 그때 서울의 달 캐릭터를 보고 만든 거거든요 그때 그 심정이 장면들이 서울의 달 장면들이 다 지나가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산들 이번에 노래 잘 한 것 같아요? 어때요? 바로가 생각할 때는? 네 잘한 것 같습니다 우승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? 정동환씨 눈치를 네 본인의 느낌만 분위기로 봐서는 비슷... 비슷한 거 비슷한가? 불이 여기로 왔으면 좋겠는데 1, 2점 이렇게 1, 2점 차이가 나는 것 같다 질 것 같다 이길 것 같다는 들어봤지만 1, 2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요 정동환씨는 어떻게 봤어요? 네 지금 옆에서 전 대기하면서 봤는데 일단 한 명의 남자로서 굉장히 좀 마음에 딱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는 B1A4가 우승할 때가 되지 않았나 정말 감동적으로 봤던 무대였습니다 드디어 B1A4가 불의 명곡에서 빛을 바라게 될지 아니면 404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또 아쉽게 불이 꺼지면서 부활의 정동화가 최종 우승을 거머쥐지 결과 보여주세요 무대는 나의 놀이터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정동화냐? 자 불의 명곡의 대세 정동화를 아이돌의 대세 B1A4가 꼭꼭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과연 2 2 2 2 3 2 2 2 2 3 2 3 2 2 3 3 2 3 3 3 2 3 3 4 3 4 3 4 4 4 5 4 4 5 5 5 5 5 5 Q. O. 우리가 정답을 해야지 이거 다 자리지 우승은? 자신감을 가져 나도 드세요 나도 드세요 노래하고 싶으면 침입을 근데 진짜 나는 뭐예요? 라이브 짜리 하나도 치는 게 아니라 빨리 무대 보고싶으시죠 유생이가 최고예요 야, 우리 애기겠어 자기야 와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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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봐 왜 찍어? 나 떨려 죽였는데 지금 가사고 싶더라고 예예예 그건 내껀데 갑자기 인이어를 빼더니 오빠, 가사 어디 있어요? 하하하하 유정씨가 현재 가장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냐? 장윤수완이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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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계 발전을 위해서 두 분이 결혼하셔서 애기를 낳았으면 좋겠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노래 잘하는 2세를 위해서라면 한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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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만 더 작은 날짜를 달고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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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트윗 도로가 되게 부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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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